네, 지금부터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번 시간은 우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조금만 더 먼저 살펴보면 1990년에 팀 버너스리라는 분에 의해서 이 웹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브라우저가 탄생하는데 이 넷스케이프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대중적 웹브라우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넷스케이프가 등장하면서 이 웹과 인터넷은 폭발적인 동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에 넷스케이프의 직원이었던 브랜든 아이크라는 분에 의해서 마침내 우리 수업의 중심에 있는 기술인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조금 생각해보면 기존의 팀 버너스리에서 만들어진 웹이 문서라고 하는 전자출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정적인 체계였다면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면서 웹은 훨씬 더 동적인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을 갖게 됩니다. 물론 HTML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HTML의 밑바닥 위에서, 바탕 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등 도입되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복합적인 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웹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 내지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중경한 전기를 맞이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면 이 웹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그것은 좋게 얘기하면 웹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웹이라고 하는 철창에 갇혀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했을 때는 웹에서만 동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웹이라는 것이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어떤 효용이나 가치가 지금만큼 크지는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분들의 어떤 철학은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철학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 전문적인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너무 부족한 언어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바라보는 개발자들의 어떤 시선은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죠. 말하자면 좀 천대를 받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들을 일으키는 몇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2004년도에 구글에 의해서 구글 지메일 서비스가 발표됩니다. 구글 지메일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순수한 웹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그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기능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저런 걸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서서히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구글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구글 지도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형도가 담겨있는 거대한 데이터를 이 웹을 통해서 순수한 웹 기술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그런 고기능성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구글 지도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이 개발자들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저런 게 자바스크립트로 된다라는 것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바나 그리고 플래시나 또 액티브엑스 같은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순수한 웹 기술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을 때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이 개발자 커뮤니티가 서서히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개발하면 모든 곳에서 동작한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 어떤 사용자건 웹 브라우저만 가지고 있으며 웹 브라우저가 동작될 수 있는 환경이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산업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개발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 2008년에 다시 한 번 구글에 의해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글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발표하면서 그 브라우저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직접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엔진의 이름을 V8 엔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이 엔진을 구글이 개발하면서 이 엔진 자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버립니다. 그럼 이 V8 엔진과 같은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이 구글이 이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써서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V8 엔진을 직접 만들지 않고도요. 그러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 웹이 아닌 분야에서도 사용되게 되는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더 이상 웹에 국한되지 않고 탈웹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탈웹화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더 이상 웹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웹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웹브라우저는 자바스크립트만이 지원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더 이상 웹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경쟁자 입장에서는 웹으로는 경쟁자가 들어갈 수 없지만 자바스크립트는 경쟁자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바스크립트의 말하자면 8자가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바스크립트는 이때부터 승승장구를 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9년에 라이언달이라는 분에 의해서 노드.js 프로젝트가 출발하게 되고 이 노드.js는 우리 수업의 중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드.js가 무엇이냐면 이 라이언달이라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노드.js는 기본적으로 구글이 만든 V8 엔진을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그 자바스크립트 개발 방식과 그리고 넌 블록킹 아이오라고 하는 이 컴퓨터의 그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어떤 방식을 결합해서 노드.js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 노드.js라는 프로젝트는 이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가 아닌 서버 쪽에서도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와 노드.js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직 노드.js를 달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기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실은 몇 가지의 개념들을 혼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꼽아보면 첫 번째는 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런타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혼재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표현하곤 하는 건데요. 자, 이 중에서 언어라는 측면의 자바스크립트 와 이 런타임이라고 하는 분야는 웹브라우저 노드.js라는 기술이 바로 런타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진 않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기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해 보자면 바로 예를 들면 인간의 언어 예를 들어서 한국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어가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표현과 다른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병원에 갔다 또는 여러분이 법원에 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한국어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사용해서 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마치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그 한국어를 통해서 병원에 가는 것과 법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제어할 수도 있고 또 서버 쪽에 있는 노드JS를 제어해서 여러분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이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은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했을 때 저걸 실행을 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거기에 hello world라고 적혀있게 됩니다. 자 이 맥락에서 이 alert hello world라는 저거 전체의 문법은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우린 저걸 함수라고 부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노드에서 쓰건 브라우저에서 쓰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저 alert이라고 하는 저것 자체는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 경고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경고창을 저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을 웹브라우저가 아닌 곳에서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에러가 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법원에 가서 주사 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alert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노드JS에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alert이라는 기능은 노드JS라는 런타임에는 없습니다. 라는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와 런타임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만 할 줄 알면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도 제어할 수 있고 노드JS도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웹브라우저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노드JS에는 어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러한 런타임들을 제어해서 컴퓨터를 여러분이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들을 좀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드JS라는 것과 웹브라우저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작하는 기술이고 그리고 서로가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웹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와 노드JS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완결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노드JS라고 하는 런타임 기술의 경쟁자로는 누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서버 쪽에서 사용되는 파이썬, 루비, 또는 php, 자바, 이러한 기술들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거나 어떤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 쪽으로 생산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이러한 기술들은 노드JS의 경쟁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드JS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중요한 장점은 우선은 속도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노드JS는 구글이 만든 V8 엔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속도가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또 논블럭킹 IO라고 하든지 이러한 패러다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적합한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재적소의 노드JS를 사용한다면 아주 성능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 바로 웹브라우저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쓰잖아요. 그리고 서버 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웹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부터 시작해서 웹서버 서버 쪽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하나의 완결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있는데 그 조직원들이 전부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 조직원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언어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바스크립트 또 노드.js 이러한 기술들이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와 노드.js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